눈을 감다에서 처음으로 같이 연기를 해봤는데 사실 대본 리딩 할 때부터 되게 깜짝 놀랐어요. 되게 똑부러지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늘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라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. 그리고 늘 웃고 있거든요. 작품이 어두운 부분도 있지만 커트하면 항상 웃고 있고 저랑 이야기도 많이 나눠주고 해서 현장에서 가장 큰 힘이 된 친구가 인아하였던 것 같아요. 저 바로 오빠를 이 작품에서 처음 뵙는데 대본 리딩 때 뭐랄까 저는 대본을 많이 보질 못해서 이 대본 말고 다른 작품이나 그런 거를 시나리오 같은 걸 처음 접해보는 건데 저는 대본에 얼메어 있었어요. 근데 바로 오빠는 아이디어를 무수히 많이 가지고 왔더라고요. 그래서 감독님 작가님이랑 이런저런 상의도 하는 걸 보고 이렇게 내가 좀 더 폭을 넓게 생각해와도 되겠구나 하면서 대본 보는 시선이 좀 달라졌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결정적인 또 조력자네요. 그렇죠. 아이디어 뱅크예요.